나 진짜 할 얘기가 있어서 어우 저기 미안해요 지갑을 놓고 가서 나도 저거 줘 한정판 딱 한 피 쓰면 무조건 내 건 거 몰라? 가볼게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? 맞죠? 됐어요! 아!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가볼게요 맞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? 형 저 여자 좀 제발 내보내줘 나가시죠 둘 켜버렸네 재밌었는데 근데 은시우랑은 무슨 사이지? 넌? 넌? 네 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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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